드리며 줄게 우리 우리 부려봐 우리 둘 다 잊지 못한 목소리 둘 셋! 안녕하세요! 여성승아입니다! 이렇게 특히 팬상이신 멜론과 인기심, 뮤직비디오 그리고 원더케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정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다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스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매니저님들 정한매니저님, 니리아님, 정한매니저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디 너무 고마워요!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